자 교재 326페이지 교재 326페이지 6절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7절에 보면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도가 있는데 승계제도 좀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1항만 좀 읽어볼게요 개혁공인중개사가 21조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후에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때 폐업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있죠 1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뭐하고 뭐하면 승계한다는 거예요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그렇죠? 폐업하고 재등록을 하게 되면 종전의 개혁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뭐한다는 거예요? 승계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밑에 내용이 약간 좀 어렵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한 장을 좀 넘겨보실래요? 328페이지 가보시면 핵심다지기 표를 보니까 승계되어지는 제도가 밑에 이제 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표 밑에다가 사례를 좀 적어 놓기로 하겠습니다 그 표 밑에다가 사례를 한번 적어 놓을게요 바로 밑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갑개공이 있었고요 얘가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3번, 3번을 받았고 업무정지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되죠?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업무를 못하죠? 3년간 업무를 못하잖아요 결격사에 걸리니까 그런데 얘가 그럴까봐 선수를 쳤어요 어떻게 선수를 쳤냐면 폐업을 딱 한 거예요 폐업을 그리고 나서 바로 재등록을 했습니다 바로 재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재등록 그리고 나서 재등록 이후에 뭐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또 걸렸냐면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또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 업무정지는 갑에게 몇 번째 오는 업무정지일까요? 이 업무정지가 갑에게 몇 번째 오는 업무정지? 네 번째 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는 거라고 그렇죠? 왜 첫 번째 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를 기록해 놓은 장부가 있죠? 그 기록해 놓은 장부가 등록대장인데 얘가 뭐 하면요? 폐업하면 그 장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장부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게 몇 번째 오는 업무정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가중처벌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취소되는 개공들이 없더라 이거야 하나도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없나 했더니 개공들이 전부 다 뭐하고 뭐해 폐업하고 재등록을 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제도가 그래서 이걸 뒤늦게 알고 무슨 제도를 하나를 도입했냐면 폐업 전에 폐업 전에 받은 것들을 폐업 이후에 재등록한 지위에다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승계해 주겠다는 겁니다 승계해 주겠다 그러면 승계하게 되면 이 업무정지가 갑에게 몇 번째 오는 업무정지인가요? 네 번째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치면 업과 업 업 근데 업무정지로만 치면 몇 개예요? 세 번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 취소 그죠? 절취 해야 되죠? 절취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몇 년간 결격 사이에 빠뜨려야 돼요? 3년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승계 제도예요 이렇게 하는 게 승계 그럼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승계는 몇 년치 승계할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가중처벌 있잖아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이런 거 근데 전부 다 몇 년 이내의 것만 승계하도록 돼 있냐면 1년 1년 안쪽에 있는 거 1년이 지나가는 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1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이건 1년 것만 승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업무정지하고 과태료에 대한 효과는 몇 년치만 승계한대요? 1년치 1년치만 승계한다 그러니까 업무정지의 승계는 1년 과태료의 승계도 1년 왜? 1년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승계는 일단 1년짜리가 승계가 있댑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는 을로 해보겠습니다 을이 오늘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보셨던 이중 등록을 한 거예요 이중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인가요? 상대적 취소인가요? 이중 등록 절대적 취소 이중 등록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가 상대적 취소였죠? 그러면 이거 이중 등록을 가지고 절대적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 없이 해도 돼요? 청문해야지 청문해야죠 청문을 안 하는 거는 뭐만 안 한다 그랬어요? 사망해산 사망해산만 청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청문을 나오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의리예요 청문에 나가겠어요? 청문에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뭐 나가봐야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선수를 쳤어요 뭐 해버렸어요? 폐업을 해버린 거죠 폐업을 폐업하면 등록을 취소당한 거예요? 취소당하지 않은 거예요? 취소당하지 않았어요 왜? 폐업을 했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쉬었냐면요 1년을 쉬었어요 자기 스스로 1년을 쉬고요 자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누가 바뀔 거다 관청 공무원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뭐 한 거 이중 등록을 한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재등록을 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1년 지나서 하면 그것들을 기록을 남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중 등록이랑 뭐 이렇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간에 뭐하고 뭐하면 다 빠져나갔어요 폐업 재등록하면 다 빠져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요? 승계 승계한다는 건 폐업 전에 내용을 재등록한 개공한테 뭐 한대요? 승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승계는 위에 승계하고는 조금 다른 승계예요 뭐가 다른 거냐면 위에 거는 이미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를 받은 거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거는 등록 취소를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승계를 해야 합니까? 승계할 필요 없어요 승계해야지 왜 승계를 해야 되죠? 등록 취소를 안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계를 해서 무슨 취소를 해줘야 돼? 절대적 취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절대적 취소니까 그러면 승계했으니까 이제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럼 위에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3년 결격 그런데 여기에다가 3년 결격을 만약에 적용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오히려 몇 년을 쉬게 되어지는 경우가 나요 4년 쉬게 되죠 왜 4년 쉬어? 3년에다가 1년 본인이 알아서 쉬었으니까 그래서 빼준다는 거예요 뭐를? 1년을 1년을 빼준다 이거예요 앞에서 자기가 뭐 한 거? 쉰 기간을 빼준대 그러면 몇 년만 결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2년 결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예요 왜 형평에 맞나? 볼게요 여기에서 청문 받고 청문에 나가서 등록 취소 당하면 몇 년간 업무를 못 했어? 3년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쉬었고 재등록해가지고 승계 받아서 취소 먹으면 몇 년 쉬어야 돼? 또 2년 그럼 합쳐서 몇 년 쉬게 되는 거야? 3년 쉬게 되는 거지 여기 1년에다가 여기 2년 합치니까 그렇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바꿔볼게요 1년을 쉰 게 아니고 2년을 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1년을 쉰 게 아니고 2년을 쉰 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식이 바뀌어야 되잖아 3년에서 2년 빼면 1년 그것도 승계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를 만약에 3년으로 바꿔볼게요 쉰 기간을 3년으로 바꾼 거야 폐업하고 3년을 쉬었대 그럼 식 만들어봐요 3 빼기 3 하면 여기가 빵 나오잖아요 그러면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승계는 몇 년치만 승계하는 거예요 3년치만 3년 내 것만 승계한다 3년 초과하면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승계에서는 간단해요 기억하실 거 두 개만 아시면 돼 몇 년치 승계와 몇 년치 승계가 있대? 1년 승계와 3년 승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1년 승계는 뭐하고 뭐?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그다음에 3년 승계는 등록 취소 사유는 3년 승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의 것은 승계 그러니까 1년이니까 3년 이내의 것이니까 승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2년도 3년 이내의 것이니까 승계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3년이다 그러면 3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2년 6개월을 쉬었대 2년 6개월 승계해요? 안 해요? 해야 돼 6개월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계 제도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되게 잘 나와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어려운 건 다 끝났고 338페이지 7장에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장으로 갑니다 협회는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출제의 비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재작년에 25회 본 시험에 무려 3문제를 협회에서 출제를 했거든요 3문제를 출제하면 말하자면 수험생들이 욕했겠어요? 욕 안 했겠어요? 욕 많이 했겠죠? 여기서 무슨 3문제 신안해냐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작년 시험에는 문제를 출제를 안 했어요 협회에서 그러면 안 내는 것도 욕먹을 짓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27회 시험에는 한 문제는 낼 거다 한 문제는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3문제씩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나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좀 정상적인 출제의 비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 협회의 설립과 관련해서 그 협회 설립 절차가 좀 있고 그다음에 협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제사업이 좀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게 좀 예상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협회 쪽에서 그나마 중요한 건 한 장을 넘겨볼게요 340페이지 협회 설립 41조 1항 한번 봅니다 공인중개사 가로에 부칙개공을 포함한다 그러면 주어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개공을 주어로 사용했잖아요 그럼 그 자의 공통점은 둘 다 개인인 개공들이죠 법인 빠지고 개인인 개공들이 그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협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협회인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자는 누구래요 개인인 개공들 개인인 개공들이 협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나 명칭은 협회의 명칭은 뭐라고 부른데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부른다 2항은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 가로에다가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협회는 상법상 회사 아니고요 민법상 사람 중심의 법인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항은 별표를 하나 해요 3항의 별표 협회가 만들어지는 절차를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제일 처음에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순서가 4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발기인총회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장관한테 뭐를 받아야 되죠 인가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등기 등기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그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지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협회의 실체가 없는 거니까 주된 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항도 별표 하나만 할 건데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협회의 조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의 조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단위에 지부라는 거를 둘 수가 있고요 시군구 단위에 무엇을 둘 수 있대요 지회 그러니까 협회의 조직은 하부 조직으로는 뭐와 뭐가 있다 지부와 지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왼쪽 보조단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협회의 조직으로는 세 가지 조직이 있다는 거죠 무슨 사무소가 있죠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밑에 뭐가 있대요 지부 있고요 지부 밑에 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개공이 되셨어요 개공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일을 잘 하시게 되면 다른 개공을 위해서도 우리 일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 말고 다른 개공을 위해서 일해 주는 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무슨 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회는 어느 단위에 둘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시군구 만약에 여기다가 둔다면 강남구 지회 서초구 지회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고 지회장 이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회장 일을 잘 하게 되면 그 지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디 나가보라고 하겠어요 지부장 선거에 나가보라고 하겠죠 지부장 선거는 이제 나가게 되면 어디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는 거죠 시도 단위에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지부가 몇 개 있겠어요 한 개 서울특별시 지부가 한 개 있겠죠 그죠 지부장에 이제 출마하셔가지고 지부장에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입성할 수 있겠어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 입성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는 이제 근무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제일 높은 사람 주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제일 높은 사람을 협회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계를 밟으면 제일 밑에가 뭐예요 지회장 그 다음에 지부장 그 다음에 협회장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협회장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국회의원도 있고 또 국회의원 잘하면 또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겠어요 뭐 장관도 되고요 또 뭐 서울특별시장 이런 거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거 원대한 꿈을 가지셔야 된 다시 지회장 지부장 협회장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가 지부하고 지회 중에서 어떤 게 큰 조직 지부 큰 조직이고 작은 조직은 지회라는 거 그런 하부 조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단 쭉 내려오시고요 340페이지 밑에 보면 협회 설립과 관련해서 이미 설립주의라는 거 있죠 그죠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협회 설립은 임의롭습니다 협회 설립을 무조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미 가입주의 거기도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협회 가입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꼭 해야 하거나 이렇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41페이지에 보면 협회 설립 절차 이렇게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을 좀 잠깐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2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개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입총회에서 출석이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창입총회는 서울에서 100인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건데요 그 그림을 하단에다 좀 적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뒷장을 넘겨볼게요 34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그 여백이 좀 있는데 그 여백에다 좀 하나 적어 놓을게요 뭐를 좀 적어 놓으실 거냐면 협회를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데 설립 절차 협회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가장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건 이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단계는 아까 4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단계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처음에 발기인 총회를 열어야 돼요 발기인 총회는 전국에서 몇 명의 개공이 모여서 해야 되냐면 300인 이상의 개공이 모여서 해야 되고요 이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 거냐면요 정관을 작성할 겁니다 원시 정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창립 총회라는 것을 개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총회라는 거죠 창립 총회 그러면 이 창립 총회는요 전국에서 몇 명이 모여야 하냐면 600인 이상의 개공이 모여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600인은요 아무렇게나 모일 수 없고요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과 나머지 시도에서 모이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자 서울에서는 몇 명의 개공이 모여야 하냐면 100명 이상의 개공이 모여져야 됩니다 왜 특별히 서울특별시를 지칭했냐면요 개공의 수가 단일 시도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서울특별시가 일단 제일 많기도 하고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특별히 지칭한 거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각 20인 이상만 참여하면 됩니다 20인 숫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00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여야 하는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반드시 몇 명? 100인 나머지 시도에서는 최소한 수명씩만 모이면 창립총회가 요건이 되고요 이들이 모여서 뭐 할 거냐면 발기인들이 만든 정관이죠 이거를 의결할 건데 이때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우리 법에서 정족수 물으면 무조건 과반수밖에 없어요 반수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으니까 과반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립총회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장관한테 인가를 받을 건데 그 인가의 이름이 무슨 인가냐면 설립인가예요 자 설립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좀 전에? 장관한테, 국장한테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으면 협회로서 설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설립된다 그랬어요 인가 받으면 설립된다 그 다음에 최후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등기 해야 되는데요 이 등기의 이름이 무슨 등기냐면요 설립등기라고 그래요 설립등기 자 그러면 설립등기는 어디에 가서 해야 하냐면 주사무소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주사무소 가나라는 등기소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주된 사무소를 꼭 서울에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우리가 4년 전에 국장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갔죠? 국장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의 어떤 피감기관인 협회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서울일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국장이 서울에 근무할 때 근데 지금은 국장이 어디에서 근무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요? 협회의 주된 사무소가 그러면 서울이어도 됩니까? 네, 서울이어도 되는데 서울은 아니어도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면 등기하면 성립됩니다 이룰성자를 쓰는 성립이라는 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출제가 어떤 식으로 잘 되냐면 인가를 받아가지고 성립이 된다 이러면 OXX 이렇게 주는 거 틀린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인가는 설립이 되는 거고요 뭘 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등기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일단 협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343페이지 공제사업 협회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공제사업은 그림을 좀 하나 그릴게요 우측 보조단에다가 뭘 하나 좀 그려놓으시냐면 큰 원 하나 그려놓고요 넓은 의미로 금융업이라고 하는 업이 있고요 금융업 안에 보험업이 있고요 보험업 안에 공제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제업은 보험업 안에 들어가는 거고 보험업은 다시 무슨 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금융업 그러면 협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무슨 업을 하는 거예요? 협회는 금융업을 하는 거죠 금융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만기가 되거나 뭐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보험금 주는 이런 보험사업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걸 공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조문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아래 것만 한번 볼게요 34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책임준비금 이게 이제 금융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협회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갖고 있으래요 여기다 채색 하나만 할게요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책임준비금 만약에 천억이라고 하는 수입이 발생이 됐대 천억이라는 공재료 수입액이 발생했대요 그럼 얼마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억을 100억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거를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언제 공제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넘기시고 344페이지 운용실적의 공시 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협회가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 회견 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거기다 채색합니다 매 회견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매 회견 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그거를 일간신문이나 혹은 협회부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계약자들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게시해야 한다 맨 끝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 게시물을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하지 않으면 운용실적은 과태료가 있는데 협회는 100만원짜리 과태료는 안 받고요 500만원짜리 과태료만 받아요 그래서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유일한 제재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새겨 놓을게요 확인해 볼게요 협회에 대한 제재를 물으면 협회가 받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취소받거나 정지받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협회는 그러니까 협회가 받는 최고의 제재는 뭐야 그냥 과태료예요 그런데 과태료인데 얼마짜리? 500짜리 그래서 다시 협회가 받는 제재는 하나밖에 없대요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 그래서 협회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느냐 물으면 뭘 취소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절 내려오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 있는데 4절 절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 주시고요 이번 시험에 출제가 이쪽에서 한 문제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유력한 건 이 파트 즉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가장 유력하고요 2014년도 신설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9회 시험에 그러니까 25회 시험에 당연히 출제가 되었고 작년에 한 번 안 나왔다고 제협회에서 올해 또 한 번 나온다고 치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가장 유력한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조문 한 번 읽어볼게요 1항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항은 운영위원회라는 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성시켜야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19명, 1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 345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2년, 거기다는 채색을 좀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임기가 있으면 다 중요해요 무조건 어떤 과목이든지 위원회에서 임기 있으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는 2년 아니면 3년일 텐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2년, 한 번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밑에 줄 마저 볼게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명을 두 대 그러니까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두 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라고 했습니다 호선한다는 건 서로 간에 선출한다 서로 간에 뽑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호선출의 준말이에요 호선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단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회 자격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되는데 그 일정한 요건은 우리 시험에 출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특별히 그거를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니은 번에 보시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이 되어줄 수 있다 위원회 위촉 자격이 된다 여기까지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칠판 잠깐 봐주시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제가 이제 한 6줄 정도만 적어드릴 건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성격은 필수 기구입니다 둔다예요 둔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함정이 걸린다면 뭐라고 걸릴 수 있겠어요 둘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둔다가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고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위원회가 두 번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이미 배우셨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미가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함정이 걸릴 기원성이 높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의 기능은 심의와 감독인데 어떤 기능이 더 좀 센 기능이냐면 감독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감독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감독하기가 좋으냐면 어디다 하는 것이 감독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협회 내부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죠 협회 안에다가 설치해야 감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감독한다는 건 조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내부에 둔다라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틀리는 거죠 국토부 내에 두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국토부에다가 설치하거든 근데 이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구성은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은 몇 명? 19명 1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근데 이 위원은요 위원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성별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별을 감안한데 성별을 감안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만약에 19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반반 정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법을 공부하고 강의하고 해봤지만 이런 표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법률에 이렇게 성별을 감안한다는 게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되게 심각한 어떤 이렇게 치중되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 학교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건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 아닐 거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누구한테도 자양분을 받고 누구한테도 자양분을 받아야 돼 남자하고 여자한테 골고루 받고 아이들이 자라야 되거든 그런데 학교에 가면 맨날 여자 선생님만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봐요 집에서도 엄마한테 맨날 혼나 학교 가서도 여자 선생님한테도 혼나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나 개정될 때는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이거 좀 특이한 주문이라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성별을 감안하는 위원회가 공제사업 운영이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누구 중에서 선출한다 그랬죠 위원 중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어요 호선한다는 표현도 아주 드문 표현이고요 출제는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이 지명한다든지 국장이 위촉한다든지 지명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아닌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자기들끼리 뽑으래 자기들끼리 그거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위원의 임기 어떤 위원회든지 임기 있으면 다 중요하다 그랬죠 위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2년 중요하고 몇 번 연임할 수 있다고요? 1회 연임 가능 그럼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4년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 있어요 어떤 거 주의하셔야 되냐면 위원장의 임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위원장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OX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래 OX X라고 하셔야지 위원장의 임기라는 건 없으니까 그럼 누구의 임기가 2년이라는 거예요?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요 위원장은 임기직이 아닌 거예요 다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기직이 아니에요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어떤 자리는 임기가 보장돼 위원의 자리 위원의 자리는 보장이 돼요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아니면 전통적으로 중요한 협회 설립 절차에서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히 중요한 건 없고요 346페이지 가시고 제5절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강화 이 공제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신설이 되었는데 42조의 3 제목에만 채색을 해볼게요 제목에만이요 조사 또는 검사권이 신설됐고요 조사 또는 검사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42조의 4도 제목에만 채색해볼게요 공제사업 운영에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국장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2조의 5 제목에도 보면 그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어떤 이유, 원인이 임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다 임원 등에 대한 제재, 제세 그리고 42조의 6에 보면 어떤 기준 하나를 제시해서 그 기준을 지켜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거는 이제 기준을 지켜줘야 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 그전에는 기준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잠깐 보여드리면 뒷장 넘겨보세요 348페이지 재무건전성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래요 전체 채색해 주시고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줄 돈이 있으면 줄 돈은 다 갖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쓰거나 이러지 말고 예전에는 마이너스 형태로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던 부분이고요 줄 돈은 그만큼을 다 갖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협회가 어디서 돈을 차용하거나 그럴만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 채무는 너네가 스스로 알아서 충당해야 되니까 지급할 여력은 100분의 100분의 이상을 다 갖고 있어라 아까 책임준비금은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10% 근데 이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라는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25회 본시험에 한번 출제가 이루어졌었던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른쪽 제6절의 민법의 준영 43조 보겠습니다 협회가 아까 우리 법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법상의 법인이라고 그랬나요? 민법상 그러니까 당연히 민법을 준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지만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넘기시고요 350쪽 제7절의 지도감독 지도감독은 주어에만 세색해 주시고요 별표도 좀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요 국장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관청, 즉 시도지사나 시장구수구청장도 할 수 없고요 오로지 협회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다? 국장 칠판 잠깐 볼게요 협회의 지회가 구에 나와있다고 그랬죠 구, 무슨 무슨 구 그러면 협회에 대한 지회는 구청에서 지회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없다? 구청에서, 협회 지회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없어요 협회의 조직은 구청에서,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대한 감독은 누구만 할 수 있대? 국장만 그러니까 다시, 협회의 모든 조직들은 누구만 감독한대? 국장만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는 이런 데다 하지만 감독을 하는 거는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예요 국장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공무원들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지회에 시청 공무원들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실에 출입하고 그러려면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걸 내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사검사 증명서 한번 보세요 오른쪽 3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맨 밑에 누구의 직인이 찍혔어요? 국장이죠? 시장이나 구청장의 도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의 사문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하고 국장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협회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356페이지 8장의 보충 보충에서는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포상금 제도가 신설이 되고 나서 그 해부터 17회 때인데 지난 26회 시험까지 10년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10년 연속 10년 이상 출제되는 거는 100%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는 100% 나오는 거니까 올해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가 11년 차가 되는데 특별히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포상금 제도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상금 제도는 뒤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358 제1절의 업무의 위탁 관청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관청에서 직접 하려면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또 전문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담당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또 이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장비, 설비 등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 업무를 외부에다가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맡길 수가 있는데 그걸 업무 위탁이라고 합니다 중간 정도 내려오시다 보면 1번에 양가로 2번에 위탁 업무별 수탁기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교육에 관한 업무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교육에 관한 업무 아까 우리 교육이 몇 가지 있었었죠? 네 가지 우리 네 가지가 뭐뭐뭐 있었었죠?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 사고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두 개 다 제목에만 채색을 해주세요 교육에 관한 업무 채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업무 여기도 채색해 주시는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겠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겠죠? 그것도 협회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도 맡길 수 있다 그거 참고만 하십시오 오른쪽에 2절 넘어오시면 보상금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상금은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간첩 신고를 하면 간첩 얼마를 줬냐면요 국가에서 300만 원을 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간첩 신고하면 혹시 얼마 주는지 아시나요? 요새 간첩 신고하면 3억 줍니다 3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 간첩 옛날에는 많았기 때문에 300만 원만 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서 3억을 주는 것 같아요 간첩이 옛날에는 간첩이 얼마나 많았냐면 옛날에는 간첩이 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공교육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반공교육 그렇죠? 반공산주의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저기 뭐야 신발에 흥붓어 있는 사람은 다 간첩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신고했다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그러면 잘했다고 노트도 주고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다 간첩이에요 그리고 밤늦게 밤늦게는 몇시를 말하냐면 12시 넘어서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통행금지 된 이후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은 다 간첩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신고하면 다 줬던 게 포상금이다 포상금 이에 대해서 좀 뭔가 포상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을 우리 법에서도 운용하고 있는데 많이는 안 주고요 50만 원 줍니다 건당 5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간첩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되게 많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46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간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간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 여기서 신고는 어디에 붙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등록간청에 붙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발이라는 말은 어디에 붙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사기관에 붙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등록간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신고 수사기관에는 고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채색을 좀 할게요 맨 앞에 주어에다가 즉 등록간청에다 채색하시고 맨 마지막 어미에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에도 채색해 주시고요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포상금은 어디에서 준대요? 등록간청에서 그런데 신고는 어디다 해도 된대요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은 경찰청을 말하는 겁니다 경찰청이나 경찰서 이런 데를 말하는 건데 신고 그러니까 고발을 어디다 하고 경찰서에다가 하고 돈은 어디에서 받고 등록간청 즉 등록간청이라는 건 시군구 구청에서 받고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고는 고발은 경찰서에다가 하고 돈은 구청에서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경찰서에서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서는 재원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고 경찰서도 돈을 뭐에다 써요 타다 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 실제로 이제 구청이나 군청이나 시청 이런 데에서 우리 재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들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3개는 포상금 지급 사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첩 신고하면 돈을 주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첫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기업을 한 자를 신고하면 돈을 준대요 이 1호를 줄여서 무등록 중기업이라 그래요 무등록 중기업 등록 없이 중기업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 준대요 실무적으로 무등록 중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협회 추산 인원은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2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거를 줄여서 부정 등록이라고 하는데 부정 등록은 뭔가 위조나 변조 같은 걸 해가지고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개념은 있지만 거의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호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주었거나 양도되어 혹은 상대행위 즉 양수 대여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을까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찾아보면 세 집 중에 한 집이라고 보면 돼요 세 집 중에 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법적으로 간판 걸려 있어도 세 집 중에 한 집은 빌려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금을 얼마 준다고요? 건당 50만 원인데 수만 건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광명시 지적과장을 조금 알아요 광명시 지적과에서 그거를 집행하는데 광명시 지적과장이 저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한데 하도 많이 신고 들어와서 그리고 시장이 맨날 들어가면 또 포상금 나가냐고 맨날 욕먹는다는 거예요 돈 돈도 없는데 자꾸 포상금 준다고 그 정도로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포상금이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뒷장 넘겨보시고 360페이지 우에서 세 번째 줄 포상금액은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라고 돼 있죠 건당 50만 원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건당 50만 원은 정액제입니까? 네 정액제입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을 준다 반대로 이 50만 원은 지자체에서 즉 시군구에서 재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데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 거기다가 채색해 주세요 100분의 50 이내 그러면 100분의 50 이내라고 하면 50%를 꼭 보조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국가는 최대 얼마까지요? 50%까지 보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1%만 보조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상금하고 비교하면 포상금은 만 원만 줘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50만 원을 줘야 되나요? 5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액제인데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 이내에서 보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는 아까 보셨고 지급 조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지급 조건 네 가지에다가 일단 별표 하나만 해 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걸립니다 그거 네 가지는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암기해서는 못 맞추고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 사유도 아닌데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유에 해당이 되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남들이 신고하기 전에 해야 돼요 가장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뭐 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이미 딴 사람들이 신고하면 알게 된 거잖아요 관청에서 그러니까 최초 것만 준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뭐나 뭐를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신고나 고발을 해야만 알 수 있고요 아 저기 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으면 안 줘요 적극적으로 뭐를 해야 줘요 신고나 고발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아요 왜 이거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이 무고죄라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무고죄로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해도 돼요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면 많은 거지 뭐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여기서부터 채색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를 제가 사례를 좀 적어도 되니까 하단 여백에다가 적으세요 이 사례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의 문제는 이거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줘요 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거를 뭐나 뭐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신고나 고발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 했다고 칩시다 수사기관에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고발이라고 한죠 우리는 이제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고발하기로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뭐를 해보죠 이제 수사를 해보죠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기관이잖아요 해봤더니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혐의 없음 이렇게 자 그러면 돈 줘요 안 줘요 이때는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럼 이건 X 돈 주지 않는다 근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본 결과 어 이거는 죄가 좀 되는 것 같으네 무등록 중기업이라고 볼 수 있네라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네가 다시 한번 수사해줘요 라고 이제 검사한테 보냅니다 모든 공소권은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있어요 수사기관은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한테 일단 넘겨야 돼요 검사가 다시 뭐하냐면 수사합니다 검사가 그러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못 받아? 혐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검사가 수사를 해본 결과 죄는 있는데 죄는 있는데 도주해버린 거예요 피의자가 도주했어요 피의자가 도주하면 공소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 지금 도망갔으니까 그럼 나중에 잡히면 해야지? 하고 기소유예를 때려요 기소유예 자 기소유예를 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잡히기만 하면 소재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준다 안 준다? 준다 자 동그라미는 포상금을 준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는 포상금을 준다 X는 안 준다 자 반대로 혐의는 있는데 혐의는 있고 도주도 안 했는데 이거를 기소까지 하는 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검사가 검사선에서 봐주는 거가 있어요 이거를 불기소라고 그래요 불기소 불기소 처분 자 불기소했다면 돈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기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해 본 결과 아 이거는 죄가 확실히 맞아 하면 검사가 기소합니다 이거를 정식 용어로 공소재기라고 해요 공소재기를 두 자로 기소라고 하고 이건 죄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건 돈 줘요 안 줘요? 줘야지 공소재기하면 당연히 돈 줍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나왔네요 뭐하고 뭐는 돈을 준대? 공소재기하고 기소유예 우리가 아까 채색하신 거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있나? 공소재기하고 기소유예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돈을 준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판사한테 넘어왔어요 판사는 법원에 근무하죠 법원에 넘어왔어요 판사는 재판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판사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 그죠? 딱 두 가지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뭐 유죄 아니면 무죄 네 이렇게 너 죄가 있어? 유죄 너 죄 없어? 무죄 이렇게 중간 거는 없어요 중간 거는 없고 유죄 아니면 무죄 이렇게 이제 판사는 딱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유죄일 때는 돈을 줘 안 줘? 줘요 주죠 그죠? 자 그러면 무죄일 때 돈을 줘 안 줘? 이때도 준다 왜 주냐 이거지 그렇죠 검사가 뭐를 했으니까 공소재기를 하면 즉 검사 단계에서 일단 돈을 주고 안 주고는 결판이 난다 이 말이에요 판사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검사가 공소재기나 기소유예 하게 되면 유무죄를 떠나서 모두 돈을 준다는 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거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줍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줘요 여기에서 자 하단 내려오시면 포상금 지급 절차가 이제 1, 2, 3, 4 이렇게 4가지 있는데 3번,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한 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2인 이상 공동 채색 2인 이상 공동했다는 얘기는 빨리 한 사람이 있다 아니면 없다 공동으로 했대요 공동 있다 없다? 없다 동시에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겠어? 똑같이 한 거니까 두 번째 줄 앞부분에 균등 배분 지급 거기다 채색합니다 균등 배분 지급 논아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논아준다 4번 내려가시고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여기다 채색합니다 2건 이상의 신고 건수로 2건 이상이 잡혔대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최초 신고나 고발자 거기다도 채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포상금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6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제3절 행정수수료 행정수수료는 대관청을 상대로 해서 납부하는 거를 말합니다 납부하는 거 받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내는 거 6개가 있는데 본문 내용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돈 내는 경우가 1번 자격시험 응시할 때 돈 내야 되고요 2번 재교부 신청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내야 되고 개설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설치 신고 필증에 재교부 신청할 때 이렇게 6가지 경우에 돈을 냅니다 우측 여백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신 다음에 이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그 6가지 중에서 자격증 교부 비용이라는 게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자격증 교부 비용 없죠? 자격증 교부 비용은 없습니다 그럼 자격증은 무료로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격시험은 우리가 돈을 내고 시험을 보잖아요 응시수수료 내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인 자격증은 뭐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응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 2만 8천 원을 받았거든요 응시수수료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2만 8천 원 시험만 보는데 굉장히 비싼 거죠 시험만 보는데 2만 8천 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2만 8천 원 안에는 뭐까지 포함? 교부 비용 포함 그럼 여러분 이제 8월 달 쯤에 원서 내셔야 되는데 그 원서 내시고 12월 달 쯤에 뭐를 받아야 본전 하시는 거예요 본전 알죠? 본전? 원래 돈을 찾는 거 뭐를 받아야 본전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 받아야 본전 하시는 겁니다 올해 올해의 우리 그 목표는 뭐하고 살자 본전 하자 본전하고 살자 꼭 자격증 받으십시오 자 뒷장 넘어가시면 이제 366페이지 4절과 그 옆에 있는 5절은 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서 안 보셔도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요 370페이지에 있는 2번하고 3번 문제 370페이지에 있는 2번하고 3번 문제를 꼭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풀어 보십시오 2번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있어 알아야 돼 이거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검사 판사 이거 얘기했죠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옆에는 해설 보지 마시고요 한번 풀어 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372페이지로 가시고 제 9장 벌칙 10분 정도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좀 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는 2권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책 2권 갖고 오시면 돼요 오늘은 이거 이제 마무리 짓고 9장의 벌칙이 있는데 일단 이 벌칙은 우측에 이제 보십시오 373페이지에 보면 미리 보는 핵심에 행정형벌하고 하단에 보면 과태료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벌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밑에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얘를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도 벌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벌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벌자 들어가니까 다시 벌칙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있대요 여기서도 매년 두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형벌 하나 과태료 하나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년 2천하고 1년 1천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3년 2천이 5개거든요 그거 암기할게요 3년 2천이 몇 개요? 5개 그거를 암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1년 1천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쪽에 보니까 종류가 두 개밖에 없어요 5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그거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처분 사유를 암기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암기는 누가 할 거지요? 제가 할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 저랑 같이 할 겁니다 뒷장 넘겨주시고 374 1절의 벌칙에 48조가 3년 2천이고요 49조는 1년 1천입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행정형벌이라고 해가지고요 375페이지 행정형벌에 3년 2천이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 별표 하나 해주시고 거기다가 암기라고 좀 하나 적어주세요 3년 2천은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375페이지 쪽이에요 동그라미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격을 한 자 얘를 우리 뭐라고 그랬죠? 무등록 중격 이거는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줘요 이거 포상금 나옵니다 무등록 중격인데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대 3년 2천이고 뒷장 넘기시고 37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얘를 줄여서 부정 등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것도 뭐를 줘요? 포상금 줘 요것도 포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을 왼쪽으로 묶어 볼게요 3번 4번 5번을 왼쪽으로 묶어 보고요 3번 4번 5번은 오늘 첫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입니다 금지 행위에서 배우셨던 것들 요거는 금지 행위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신고해도 머는 안 줘요 포상금 안 줍니다 그래서 1, 2번만 포상금 나오고 3번, 4번, 5번은 포상금은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이제 내려오시면 1년 1천이 있는데 무려 14개나 있어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하나가 이거를 다 해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3년 2천을 암기하시다는 거고요 1년 1천 중에서는 10번만 전체 채색하겠습니다 10번 377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어요 10번 10번이 뭐냐면 업무상 비밀을 뭐한 자라고 되어 있죠 누설한 자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벌하는 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죄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여섯자로 무슨 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보통의 죄들이라서 특이한 죄라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기시죠 378페이지 제2절 양벌규정 양벌규정은 우리 손해배상 파트에서 한번 보셨던 건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볼게요 양벌 소공중계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계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중계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48조는 3년 2천이고요 또는 제49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 제49조는 1년 1천입니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러니까 고용인도 처벌하지만 그에서부터 벌금형을 과한다까지 채색합니다 그 개공에 대하여도 해당죄에 규정된 무순형을 과한대요 벌금형을 과한다 이거를 양벌규정이라고 하죠 고용인이 잘못하면 개공도 무순형으로 같이 처벌 받는다고요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개공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이거를 면책 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벌금형은 언제나 받는 것이 아니라 면책이 되기도 한대요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죠?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언제 우리 벌금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데요?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79 제3절 벌금형의 분리선고 자 이 벌금형의 분리선고는 신설이 됐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일단 조문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0조 2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48조가 3년 1천이고 제49조 1년 1천인데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건데 뒷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381페이지 이 경합을 제가 책에다가 여러 페이지 할애해서 써놨는데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써놨는데 다 읽어볼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우리 결론만 딱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그 381페이지의 박스에 보니까 경합의 종류에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려면 실체적 경합을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적 경합은 이 38조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만 아시면 되는데 그 실체적 경합에서 두 번째 점의 예로 들었던 거 그거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체적 경합의 두 번째 점 제가 읽어봅니다 수년간 무등록 중기업을 해오던 자가 거기서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얘는 일단 수년간 무등록 중기업을 해왔대 얘가 그러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죠 무등록 중기업이니까 3년 2천 3년 2천을 해오던 자가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해도 돼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도 돼 안 걸리면 되지 라고 명의신탁을 모한 행위를 했대 교사 명의신탁 교사죄라고 그래요 이거를 거기 명의신탁 교사죄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명의신탁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를 5년에 2억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명의신탁을 하거나 명의신탁을 교사한 죄가 5년에 2억이에요 이거는 실명법 위반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무등록 중기업을 하면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3년 2천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소위 경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폭행을 한 거예요 폭행하면 안 되잖아요 폭행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때렸냐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자 그러면 두 가지 죄를 다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죄는 처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무슨 죄로 처벌하면 돼? 살인죄 이게 더 큰 죄니까 이런 걸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경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경합이 발생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둘 다를 처벌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아까 폭행하고 살인죄가 경합이 되면 무슨 죄로만 처벌했죠? 살인죄 그거 왜? 살인죄가 형량이 더 세니까 그럼 여기서도 어떤 게 형량이 더 세? 얘가 더 세잖아요 그러면 요거로 징역을 살리거나 요거로 징역을 살리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똑같지 않은 게 뭐냐면 얘는 몇 년을 살 수도 있어 4년, 5년 근데 얘는 최대 살아봐야 3년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게 훨씬 세니까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형으로 결정하려면 얘는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얘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2억까지 때릴 수 있고 얘는 2천 그러니까 많이 하려면 어떤 게 더 많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자 그럼 봅시다 벌금형으로 하기로 판사가 결정한 거야 판사가 벌금형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오히려 땡큐인 거예요 자 왜 땡큐일까요? 이걸로 초벌을 받았으면 이걸로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로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만 내고 중개업을 용의할 수 있는 거야 처음 봐가지고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중개 보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게 형법으로만 따지면 이걸로 하는 게 더 센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분리하겠다는 거야 나누겠대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면 이거를 반만 하고 얼마로 하고 500만 원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여기에서 다시 500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얼마 나오게 천 나오게 분리 선고하겠다는 걸 이렇게 쪼개서 선고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니까 무슨 사유에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니까 그러면 몇 년간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3년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리 선고하는 거는 이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요리한 거예요? 분리한 거야? 분리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격 사이에 빠트리기 위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한다 앞장을 잠깐 넘겨볼게요 379페이지 출제가 된다면 이 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이제 할 건데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법 38조 형법 38조는 둘 중에 센 거를 처벌한다라는 뜻이에요 38조가 48조 및 49조에 교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만 그거를 뭐 선고한대? 분리 선고한대 그럼 징역형도 분리 선고하나요? 아니에요 무슨 형만이요? 벌금형만 분리 선고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82페이지 가셔서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조문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384페이지 보시면 과태료의 종류가 얼마짜리하고 얼마짜리가 있죠? 500짜리하고 100짜리 아까 제가 얼마짜리는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100짜리 100짜리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별표 두 개 해주시고 거기 좀 중요한 표현이라 그거를 암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6개 암기 말씀드렸어요 6개 오늘 금지행에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박스 그리고 자격 취소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절대적 취소 그거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좀 전에 우리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3년 2천 그 다음에 지금 100만원짜리 총 6가지를 제가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100만원짜리 과태료 사유 8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게시물이 있는데 게시하지 아니한 계공 게시물을 미게시하면 100과태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소 우리 명칭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혹은 부동산 중개라는 5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할 때 우리 계공의 성명이라든지 사무소의 명칭이라든지 사무소의 소재지라든지 사무소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되잖아요 명시하지 않았을 때 100과태료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미음번에 휩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100과태료 비음번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업무 정지를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100만원 과태료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옷번은 등록이 취소가 되면 며칠 안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7일 근데 안 하면 100과태료 그리고 우리 부칙개공이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거 하고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가 돼도 역시 며칠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 나오죠 7일 근데 그거 안 하면 역시 100과태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음번 강의할 때 세부적으로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 거고요 수업시간에 충분히 암기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중요한 것들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가시면 과태료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것들은 우리 시험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들이니까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책을 몇 권만 가지고 오시면 되냐면요 2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건 1권이잖아요 2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